안녕하세요 라이딩베이스 강창영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은 개조된 팬더인데요.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가지가 바뀌었습니다. 일단 이 베이스의 원래 픽업은 아빌라, 사도스키프리가 달려있었고 바다스 브릿지가 달려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다스 브릿지는 손질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4PCB로 지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스키프리는 고객이 원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능이었어요. 예를 들어서 부스트만 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노이즈가 하이가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 노이즈 때문에 어차피 하이를 못쓰시더라구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컴플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델라노프리를 권유해서 교체했구요. 그 다음에 아겔라 픽업도 출력이랑 제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게 출력 대비 노이즈 비율이잖아요. 단순히 볼륨만큼은 도움이 안됩니다. 볼륨이 올라올 때 노이즈가 섞여 들어오는 비율이 중요해요. 그래서 그것이 낮은 델라노로 교체를 원하셔서 개조를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뮤초도 하나 다르셨구요. 그래서 일단 사운드 하나씩 들어볼게요. 자 가보겠습니다. 먼저 모든 것이 중립상태의 플랫 사운드입니다. 자 이렇게 들어봤구요. 프론트 슬랙 사운드입니다. 자 이렇게 들어봤구요. 리어사운드입니다. 자 리어사운드 사운드 들어봤구요. 모든 것이 중립 핑거 사운드입니다. 자 프론트 사운드입니다. 리어사운드입니다. 리어사운드입니다. 액티브 상태 중립입니다. 자 이것이 액티브? 볼륨의 차이는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액티브 가서 베이스와 트래블 조금씩 부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은데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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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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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슬랩 들어봤구요. 핀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프로테인입니다. 리어입니다. 뮤터를 잠깐 드려드릴텐데요. 뮤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패시브로 프로트로 왔을때 사운드 1단계 약하게 되었죠. 2단계 강하게 먹고 3단계 완전 네드하게 먹습니다. 이렇게 쓰도록 해봤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MR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연주해서 사운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1, 2 1, 2, 1 3, 2, 1 4, 2, 1 4, 1 5, 6, 7,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